2층에 올라와서는 이준씨가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금 1행시로 모델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준씨.. 자 하나 둘 셋 민! 민간만 널 사랑해 민간만 널 사랑해 사랑해 잠깐만 잠깐만 저 인형을 가서 말해 이준 도전! 민! 민속주점에서 달릴 면 거기 아무리 달려죠 거기 2만 원 넘어가 правильно 어 쎈 거 좋잖아 저랑 되게 귀찮아요